신부 입장해주세요 알랭크 스스와 알랭크 스스 신나 친구 우리 사랑이 서로 다 이런 날을 한 눈에 잡고 천천히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팅하게 여러분들 다같이 행복해라고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셋 둘 하나 신나게 밟고 있어 박수와 알랭크 스스로 압력근육이 많이 아무도 많습니다 원래 주인공들이 힘듦도 없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다행히 더 춤방으로 운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양가홍주님 올라와 주시겠습니까? 어머니어머니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같이 준비했던 연습 한번 했던 축배의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가홍주님 우리 신랑어머니는 또 너무나도 이쁜 침범으로 입어주셨어요 너무나도 이쁜 침범으로 입어주셨어요 너무나도 이쁜 침범으로 입어주셨어요 너무나도 이쁜 침범으로 입어주셨어요